이 껄 그저 이런 변망덕한 놈 니놈이 왜 불려왔는지를 모른단 말이냐 오늘까지 나몰래 챙겨드린 돈이 얼마인지 빨리 말하거라 돈이라니 소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발뺌을 하느냐 그 많은 병자들을 집으로 끓여들었으니 왜 난 돈을 받았을 게 아니야 제 벌로 찾아온 병자들한테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처방만 일러줬을 뿐 돈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런 척 뻔뻔한 놈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켰 네 놈짐을 지켜봤는데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자네가 말해보게 예 도지 도련님 분부로 내가 자네 집 문간을 밤낮으로 지켜봤어 내가 본 병자만 하루에도 십수명이 넘으니 그동안 줄잡아 수백명은 되겠지 수백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집은 마을 밖에서도 출입이 뻔히 보이는 것이요 하루에 그리 많은 사람이 드나들다니 대체 나도 모르는 수백명의 사람을 누가 보았다는 거요 이 놈이 거짓말을 하네 이 자식 이 놈이 의원으로 사는 소문이 난 지가 언젠데 그 정도도 안 되려고 내 집에 찾아온 병자는 통틀 열댓 명이고 그 중 고맙다며 보리산 몇 대팍에 참기는 거 다 두어 마리 놓고 한 게 전부입니다 아닙니다요 마님 소인의 눈으로 대가태 큰 가막까지 들어간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요 이 놈 집 앞에 병자들이 중을 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요 저 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놈 주제에 수백 명이나 되는 병자들을 치료했을 리는 없다 아닙니다요 동의님 닥치고 가만히 있게 열댓 명의 병자들을 보았다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뻔뻔한 놈 네 멋대로 병자를 대하다 무슨 변이 생기면 그 혐의가 누구한테 가겠느냐 네 놈의 필시의 아버님 명성을 팔아 의원 행세를 시작했을 터 네 되먹지 않는 의실로 사람을 죽이고 아버님 명성에 눈을 끼칠 새며 뜨냐 웬 소란이냐 아이고 마침 잘하셨습니다 이 몹쓸 놈이 의원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놈을 내쳐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 놈이 아버님의 명성을 팔아 병자들을 치료했다 합니다 집으로 찾아온 병자들을 봐주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소위는 박철아 도지가 한 말이 사실이냐 집을 찾아온 병자들을 봐준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놈이 네 앞이라고 거짓을 하라느냐 그만 물러가 있으시오 네가 의원이냐 네 입으로 병자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의원이야 아닙니다 의원도 아닌 놈이 어찌 병자를 볼 수 있단 말이냐 네 놈이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오만을 떠올 수 있단 말이야 병자를 치료했으면 무슨 병에 어떤 처방을 했는지 다정어도 없느냐 지금 당장 가져오놔라 뭐하느냐 빨리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고 뭐하느냐 빨리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고 왜 이리 소식이 없노 일시 병자를 본 일 때문일게야 아이고 애비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 싶어 앞뒤 생각도 없이야 허둥거린 내 잘못이야 미리 막았어야 할 것을 가난한 병자들을 돌본 것뿐인데 별 탈이야 있겠습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왜 왜 그러시오 아닙니다 왜 애비야 서방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네 몰골이 모양이야 별일 안이니 심려 마십시오 걱정 마시오 내 잠시 다녀오리다 뭐야 준하 서방님 준하 안 Seems 어 ões 이모 이렇게 인생 그 은 연